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팔린 MT 시리즈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고 계신 인버터는 50km부터 50km부터 80km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저희 MT 시리즈 인버터의 특징으로서는 시작 동작 전압이 200V로 타 인버터사들의 제품보다 훨씬 낮은 시작 동작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저희는 부지런한 인버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50kW 기준으로 총 4개의 MPPT를 가지고 있고요. 총 10개의 스트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한 MPP당 3, 3, 2, 2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